가자. 아, 씨... 뭐... 아, 씨... 아니, 야.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? 무너가지 않았어? 아니, 설마요. 지금 너 때문에 망한 거야. 네가 처음 뒤에 눌려가지고 와, 웃으니까 다행이다, 그래가지고 지금 네가 이모양 이걸로 된 거 아니야. 아, 없는데 그럼 어떡해요. 빨리 아무데나 들어가야지. 아, 얘가 만졌네. 아... 아, 얘가 와가지고 그 우주 데스타라 그래가지고 호동이 형이랑 했어야 돼. 아, 뭐야. 아무것도 못... 야, 호동이 형이 들어가고 저, 저, 경훈이랑 해서 들어간 거냐? 아,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으시고. 경훈이... 아, 진짜... 언제쯤 이경규예요, 지금? 언제쯤? 이 자식아.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. 아, 경훈이랑 했어야 되는데. 아, 호동이 형. 아... 어. 왜? 나왔어요. 나왔어요. 왜 나왔어? 저걸? 아니.